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이 석 달 만에 리터당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간국 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어제보다 4.57원 오른 리터당 1,507.12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대를 기록한 것은 5월 10일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도 1,684.36원으로 1,7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세계적 에너지 수요 증가 속에서 산유국들의 잇따른 감산 신호가 석유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